정임씨 정임씨 난 당신을 동정하지도 않고 불쌍하다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당신은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난 그저 그런 당신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행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회장님 서재에 계세요 네 네 네 어 한정임씨 앉아요 네 차 뭘로 할까요? 괜찮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잠깐 낮잠 주무세요 네 나한테 뭐 할 말 있다고 했죠? 우선 그 얘기부터 들어볼까요? 박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ons